이리 와 볼트헌터 어떤 밴딧이 어처구리 없는 짓을 했어 내 속옷을 훔쳐갔다고 내 트레이드 마커도 같은 하이페니온 레드바를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지 알아? 가, 가서 너무 자럭하게 사라해줘! 배고파 랩 랩 랩 랩 랩 랩 ㄷㄷ 잡아라!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나름이 안속불렸네 아름거려 지금이야 발상도 났다 발사람이 간질거린다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화낼 텐데 캬 엉싱 참 엉싱 그치 cont 야! 감사합니다.